수 백관 학교일을 마친 황제는 대자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셔야 하지만 이번에는 문무백관과 함께 정재모 공연을 즐기시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정재모는 정모입니다. 칼을 들고 서로 대부하는 모습은 굳건히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열강에 맞서고자 하는 황제와 백성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Now that the celebrator is chore offered by the officers housing public, the investiture of the imperial concert and air will soon follow. In between, a third dance will be perform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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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문부 백반은 모두 일어나 취의하십시오.